공부하는 엄마아빠 공빠TV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풍족한 노후를 주택연금 대신 가족연금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주택연금의 장단점을 살펴보고요. 주택연금 대신에 가족연금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가계금융복귀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4천 정도 되고요. 부채가 한 8천만 원, 순 자산은 3억 6천 정도 됩니다. 그중 실물 자산이 3억 2천 정도 되고요. 금융 자산은 한 4천만 원 정도 되면 거의 평균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집에 거의 80% 가까이 묶여 있는 것이죠. 전체 자산 중 76.4%가 실물 자산 집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연금을 많이 들고 계시고요. 이렇게 해마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평균 가입자 연령은 72세, 3억 원 정도가 평균 주택 가격이고요. 평균 월 지급급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고요. 이것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증료 포함해서 대출이자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집값이 오르더라도 받는 주택연금액은 똑같다는 거 이것도 단점에 속하고요. 세 번째는 한 번 주택연금 드시면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셔야 된다는 점, 이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단점에 속합니다. 주택연금을 드는 순간 주택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집으로 인한 투자는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등에도 소극적이 되고요. 집으로 인한 자산 증식의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1986년부터 지금까지의 서울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조종기가 일부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긴 시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다고 앞으로 그런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만큼은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해지를 하면 문제가 비용 부담을 모두 땅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노후 주거지가 고정된다는 점이 주택연금의 단점에 속합니다. 어르신들이 나이별로 살기 적당한 집은 다르다고 공부하는 생각합니다. 60대 어르신들, 70대 초반 어르신들까지는 건강하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넓고 좋은 집, 내 집에서 살던 집에서 사는 게 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10년 후, 80대, 90대 이런 때는 그 넓은 집이 고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요.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사실은 힘드실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로병사에서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늙어가고 몸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요양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을 두고 부모님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노후에 내가 평생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고생고생해서 집을 한 채 만들었는데 재산은 달랑 집 한 채다.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렇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 생활비가 부족하다. 내 노후 챙길 여력이 없었다. 그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한 자식들이 어려운데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기도 싫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수록 일은 할 수 없고 돈 나올 구멍은 이 집 하나뿐인데 이 집을 주택연금 들자니 자식들 눈치가 또 보입니다. 자녀들 생각은 어떨까요? 요즘 살기 너무 힘들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체 취직하는 것이 옛날로 치면 과거 급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어렵게 대기업 들어가면 다닐 때 힘들고 평균 군속 연한이 11년 정도 됩니다. 거의 다 50천에 퇴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마음은 굴뚝 같죠. 부모님 생활비 넉넉하게 드리고 싶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쪽 마음 구석에서는 부모님 집 한 채 있는데 그 집은 내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그런데 요즘 뉴스마다 주택연금이 하도 많이 나와서 혹시 우리 부모님도 저 뉴스 보고 집 한 채 남아있는 거 주택연금으로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바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택연금 대신 가족연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연금이란 공바가 만든 영어입니다. 부모님 집을 주택연금에 드는 대신에 자녀들이 연금처럼 생활비를 부모님께 드리자는 거고요. 이렇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해드리고 주택은 자녀에게 상속하기로 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가족연금의 장점은 부모님은 당당하게 생활비를 받습니다. 자녀는 효도를 하면서 확실하게 상속을 받는 거죠. 일거양득이죠. 꼭 먹고 알먹고입니다. 그런데 가족연금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서로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모 공정한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집안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지원을 하지 않아서 조금씩 쌓인 앙금들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가족 간의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진솔한 대화와 함께 서로 믿음이 있더라도 저는 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약을 토대로 해서 가족연금을 부모님께 드리고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들 간에 공평하게 부모님께 연금을 드려야 합니다. 두 자녀면 똑같이 부모님께 드리던지 아니면 부모님께 드린 만큼 그 비일로 상속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효도계약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부자되는 가족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미리 교육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이해를 못하시고 자녀분들도 도대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감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효도계약 관련된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계약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 계약을 증명하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말로 하는 것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증명을 남겨놓는 것이 서로 안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자녀분들이 어리면 어렸을 때부터 공판에 행복계약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 학자금, 결혼자금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미리 경제 교육을 가정 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계약서를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르신들이 내 자녀는 이렇게 교육을 못시켰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분들이 손자들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 자본주의사에 가장 필요한 돈이나 경제에 대해서 집안에서 훈련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족 간의 진솔한 대화와 부모님의 공정한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가족 간의 사랑과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행복한 노후와 가족의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공판에 행복계약서를 참고해서 경제 교육을 받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 경우에는 효도계약이라도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해를 하고 그 토대에서 공파가 말씀드린 가족연금을 실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대신 가족연금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공파티비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공파티비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